자시디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일라마, 티베트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진행자 추겔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일라마는 관센 보살 건능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2억 된 티베트 승려의 가족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벤파체링은 달람살라에서 열린 1년의 이벤트에 참석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미 회원국들이 중국의 티베트 인권침해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브라질 티베트 사무소 대표가 티베트 이익단체 회장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일본 티베트 사무소 대표가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워싱턴 티베트 사무소 대표단이 연례국과 저모 헌안식에 참가했습니다 달랄라마는 지난주 월요일 주글라캉 사원에서 구르밧마 잠군 겐딩다이스트 전통의 여총에 따라 관센 건능 법회를 중심으로 이틀 동안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달랄라마는 법회 중에서 만약 자신이 티베트에 남아있었다면 세상에 대한 이해심화하고 확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망명생활 속에서 다양한 계층이 사람을 만나 많은 지식을 배울 기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이 시두바 베마 동료 트룩바는 지난주 수요일 달람살라 티베트 중앙정부 정심에 위치한 티베트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당국에 의해 수감된 티베트 승려 린친 출툼은 가족 면회를 거부당하고 이른바 애국 교육과 거대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린친 출툼은 가족과의 10분 동안 전화 면회를 할 수 있었으며 가족과의 만남 요청은 여전히 거부되고 있습니다 낭식 사원 출신 승려 린친 출툼은 2019년 아바 궁안국의 중국 관리들에 의해 처음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가 소셜미디어 중치 활동을 참여했다고 기소했습니다 2년 동안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고 비밀 재판을 거쳐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그가 동부 티베트에서 전국 정부와 반대 의견을 가진 티베트인들을 투옥한 것으로 알려진 사천 정두시 인근 명량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보고 외에는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지베트 승려이자 전 정치범인 죄기는 명량 감옥에서 일찍 출소한 후 2020년 5월에 사망했습니다 대통령 벤파체링은 인도 남부의 티베트 정착촌 공식 방문을 마친 후 지난주 달람살라에서 열리는 1년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80세 생일을 맞아 11대 길띠림부지의 장수 공양에 참석했고 전항 갈라차크라 명상연구소가 주최한 갈라차크라 무종파 학자 장립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대통령은 미국 국제개발총회 지원을 받아 티베트 중앙정부 재무부 사회자원개발기금이 주최한 대통령의 영랑을 강화 및 지속가능성 이니시아티브 발족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벤파체링과 달라일라마의 새로운 연락 담당관인 디박 반마 구르마는 티베트 공연예술연구소의 장립 63주년을 기념하는 연례여름축제이자 원화공연대회인 얄기이 수석 및 특별게스트로 초대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50차 유엔인군이사회에서 47개국의 유엔회원국은 티베트의 인군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네덜랜드는 47개 회원국을 대표하여 고등반무관의 연례 보고서에 대한 대화에서 지역 간 공통성명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특히 신장과 티베트, 홍공에서의 조직적인 인군침해를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0명 이상의 유엔 전문가 그룹은 제50차 유엔인군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공통언론 성명에서 중국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인군침해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중국이 독립적인 전문가들에게 장애 없는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셜 바칠레트 유엔 고등반무관의 최근 중국 방문이 티베트, 신장, 홍콩의 인군침해에 대한 완전한 평가의 시급한 필요성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질 티베트 사무소 대표 링진 경캉은 지난주 화요일 유럽의회에서 유럽의회 의원이자 티베트 이익단체의 회장인 미클라스 백사를 만났습니다 링진 대표는 백사 의원에게 유럽의회에서 티베트 이익단체를 이끄는데 헌신한 사실에 감사를 표했고 티베트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업데이트했습니다 일본 티베트 사무소 대표 최왕갈보 아리아는 지난주 수요일 일본 국회의회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브리핑했습니다 아리아 대표는 중국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이전의 하원결의가 국제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단합적인 공산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세계가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 지도자들 대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상환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나가오 다카시 전 일본 티베트의회 지완단 사무송장과 작가 미루라 고타로가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자유인도 대평양 동명이 일본의회 배회일에 맞춰 기자회견을 주최했습니다 중국 점령하에 있는 민족 대표자들이 의원들 대상으로 응호활동을 벌었습니다 워싱턴 티베트 사무소 대표단이 지난주 금요일 워싱턴에서 공산주의 희생자 주모재단이 주최한 제15회 연례 국화화한 봉호식에 참석했습니다 티베트 사무소의 연락담당관 텐진낭화와 중국연락관 출팀가처 국제티베트 캠핑 임시회장 부총케 제령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매년 6월에 대사관 외교사절단 및 다양한 조직에 1억 명이 사상을 공산주의의 희생자들 기리고 승리한 자유를 기념하며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더욱 추구하기 위한 주모식을 개최합니다 티베트 사무소와 티베트 국제 캠핑은 중국 공산당 통치하에 티베트 희생자들을 주모하기 위해 화환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같이 입니다 고맙습니다